초등학생으로 공부하는 가수 엉? 그치? 예전에는 언니 키위 갖고 올게요?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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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 너무 귀여워요 렌즈, 귀여워, 뽀브렌즈 귀여워요 안녕 humming laughing mustard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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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 있잖아 언니가 공 갖고 올게? 언니가 공 갖고 올게? 공 갖고 와서 원반 해줄 거예요? 언니가 원반 해줄 거예요? 언니가 원반을 공 갖고 왔거든요? 언니가 공중하고 왔거든요? 언니도 공중하고 왔어요 언니가 공중하고 왔어요 공중하고 왔어요 공중하고 왔어요 Пряж어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